AKTV입니다. 지연아 선생의 창부타령 가사를 요청하신 분들이 많아올립니다. 가사 판독을 위하여 지연아 선생의 제자를 찾았으나 찾지 못했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몇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했었습니다. 지연아의 사촌동생 지화자와 같이 활동하셨던 이건자 선생님에게 부탁하여 체록을 완성하였습니다. 이건자 선생님은 선소리산타령 전수조교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이건자 선생님의 요청으로 따라 부르기 좋게 1절씩 올리려고 합니다. 지연아 선생님의 창법으로 창부타령을 하시는 분이 없어 아쉬웠는데 가사를 보시며 즐겁게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힘을 줍니다.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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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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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